자,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주주님들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영상을 올려서 무조건 오늘 큰 반등 나올 거니까 17일 전에 매도를 하셔서 무조건 수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아침 일찍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조건 매수를 해주셔야 한다. 이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라이브 하면서 11% 이 고점에서 매도하셔야 된다고 실시간으로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빠르게 보고 가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라이브 방송을 좀 이렇게 일찍 오랜만에 좀 켰는데 현재 시각 8시 5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이에요. 아직 장 시작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라이브 방송을 좀 켠 이유가 진짜 FDA 관련해서 너무나도 좀 좋은 소식을 좀 접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제가 찌라시, 찌라시 하늘을 좀 물고 왔는데 진짜 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진짜 빠르게 매수하시고 무조건 수익 보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소식 제가 듣고 왔고 저도 소식 듣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빠르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럼 설명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FDA 관련해서 자,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FDA 관련해서 좋은 찌라시 들고 온 게 있다. 오늘 무조건 아침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라이브 실시간 하면서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신호까지 계속 드렸어요. 자, 조금만 더 복 넘어가실게요. 제가 말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17일 전에 FDA 결과가 나오는 이 17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다시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장 매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자, 제가 HLB 아침에 12%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한다고 라이브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고점 형성하고 큰 하락 보여줬죠. 오늘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도 새벽에 F데이 소식과 함께 제가 영상 올릴 겁니다.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제대로 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로 많은 주주님들이 이렇게 응원 댓글 정말로 많이 남겨주십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이 입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드시점 계속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일 FDA 나오죠. 내일부터 진짜 제대로 된 변동성 시작이 될 거고 정말 이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번에는 제대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수익 이번에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 상단에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 H H 혹은 HLB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시점하고 매도시점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에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찌라시 내용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 있으면 좋겠고 진짜로 이제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 대응 진짜로 잘해주셔야 하고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4월 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는 마무리를 좀 했고요. 제가 이번 달도 이번 달도 제가 5월 10일 기준으로는 2% 안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HLB로 수익을 줄 많이 냈기 때문에 내일이면 아마도 순위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못해도 3%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제 능력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시작을 좀 해보면 드디어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됐어요? FDA 사용 승인이 코어프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 제 날짜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7일 새벽에 FDA 승인 여부가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시간으로는 이때 올라올 거고 아직 HLB가 승인을 받지 못한 다른 목록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진작 나와야 할 항목이 나오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나올 FDA 승인 날짜가 살짝은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FDA가 승인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내일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17일 새벽에도 영상 바로 올려드릴 거고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집중을 해주시고 자, 그동안 우리 HLB 어떻게 됐어요? 우여곡절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FDA가 통화 못할 것이다. 얼른 매도해서 피해 주려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다. 하루빨리 매수를 해야 한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FDA 사용 승인이 더욱더 일찍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도 정말로 많았고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님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FDA 물론 중요해요. FDA 승인이 정말로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FDA 승인이 아니죠. FDA 승인은 HLB가 할 거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봐야 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조금 형성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에서 우리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같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까? 자, 매매 동향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해주고 있다. 지금 개인들만 신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FDA 승인 납니다. 승인 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양곤 회장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자사주를 매집을 하고 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5월 16일 FDA 사실상 확정이라고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죽하면 이 경쟁사들도 어떻게 리보세라닙을 병용하고 있다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게다가 HLB, 기업의 최고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진양곤 회장이 대량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공시가 되었고 이는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자신감을 시장에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FDA가 무조건 승인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제가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3월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이번에도 분명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영상 하나만 빠르게 보호하실게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주식도 제가 중요한 APS 논문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분명 매도 시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신성델타테크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님들 5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이번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할지도 봐드릴 거니까 안심하시고 좋은 투자 꾸준히 이어가셔서 자산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HLB 주주님들에게는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가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그만한 소식과 그리고 타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개인적인 거래 정말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무조건 제가 3%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많이 받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인 매도 시점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복하셔서 자산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1%도 필요 없고 3% 아니 5%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못해도 한 3년이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시길 바래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욕심 없는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이 매집주 매집주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처럼 임상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해서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 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